안녕하세요 땅땅무슨땅입니다 압도적인 강남 접근성을 자랑하는 지역이 있어요 행정구역상 경기도인데 지하철로 두정거장만 가면 강남입니다 땅땅무슨땅 구독자분들 다 부동산 전문가셔서 벌써 어디인지 눈치채셨죠? 강남이랑 딱 붙어있는 경기도? 맞습니다 성남시죠 성남시 성남시 하면 당연히 분당이랑 판교를 떠올리실 텐데요 분당이나 판교보다 더 강남이랑 붙어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아 그만 좀 뜸 드리고 빨리 좀 이야기하라고요? 네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1초 책광고 집살라고?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가천대역이 있는 태평동으로 가보겠습니다 태평동은 지난 영상 댓글로 구독자분께서 요청을 좀 해주셨어요 태평동 가천대역 강남 접근성이 탑이다 궁금하신 지역 있으시면 이 영상 댓글에다가 글을 남겨주세요 태평동을 검색을 해볼게요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이라고 나오고 자 요렇게 생겼죠? 그런데 이 태평동이 어딘지 전혀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지도를 좀 넓게 해놓고 위치 알려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칠하고 있는 게 서울이라고 볼 수 있고 요쪽이 강남구죠? 제가 이렇게 칠하고 있죠 강남에서 5시 방향에 있는 게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입니다 이렇게 빨갛게 막 제가 칠해볼게요 대충 어딘지 감이 오셨죠? 다시 태평동 확대해서 법정 경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성남시는 이렇게 생겼어요 우리가 잘 아는 분당판교는 성남시 분당구에 속합니다 성남시 중에서 요 아래쪽에 있죠? 그리고 위쪽으로 태평동을 포함하고 있는 성남시 수정구, 성남시 중원구가 있습니다 서울 강남이랑 딱 붙어 있는데 이주민들이 살고 산이 많던 지역이라서 주택가로 많이 이루어져 있고 고바이도 많아요 그런데 지도상으로 봤을 땐 입지가 참 괜찮죠? 위쪽으로 바로 강남 아래쪽으로 바로 성남시 수정구입니다 자 거리를 한번 볼게요 태평동에서부터 강남역까지 거리를 보면 직선거리 10km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번엔 태평동에서 잠실종합운동장까지 직선거리 8.8km 정도예요 같은 성남인 판교까지 한번 볼까요? 태평동에서 판교역까지 직선거리 5.6km 굉장히 가깝네요 같은 성남이니까요 그런데 이 태평동의 크기가 몇 제곱킬로미터다 몇만평이다 말씀드려봤자 크기에 대한 감이 전혀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태평동을 여의도랑 크기 비교해 보겠습니다 여의도는 이렇게 생겼고요 섬이죠 이 섬이 100만평 정도 되는데 국회의사당 현대백화점 63빌딩 같은 것이 있어서 이 100만평 크기에 대한 어느 정도의 감이 있죠 근데 이 여의도 섬이 마치 모처럼 생기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고구마처럼 생겼죠? 그래서 여의도 고구마를 제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짠! 어때요? 올려놔보면 정말 똑같죠? 이 100만평 정도 되는 여의도 고구마를 태평동으로 그대로 가져가 보겠습니다 갑니다 슝 슝 우측에 이 빨간색이 태평동이고 어? 이렇게 보니까 여의도랑 크기가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자 결론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의 크기는 100만평 여의도 고구마랑 크기가 거의 똑같다 이런 식으로 가늠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설명이 괜찮았죠? 그런 의미에서 이 영상 보고 계시는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땅땅무슨땅 채널 구독 꼭 부탁드리고 이 영상 좋아요 버튼도 부탁드릴게요 계속하겠습니다 자 제가 영상 초반에 강남에서 두정거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정말 두정거장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태평동의 지하철은 수인분당선 가천대역이 있어요 가천대역에서부터 한번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이 노란색이 수인분당선이고 일단 가천대 출발해서 판교까지 보면 소요시간 23분입니다 정자동에서 한번 환승을 하고요 출퇴근에 무리가 없죠? 아 근데 궁금한 건 강남이잖아요? 가천대 출발해서 한정거장 가면 복정 두정거장 가면은 강남 수서입니다 야 뭐야 수서까지는 6분이에요 두정거장 그러면 가천대에서 일자리가 많은 어디로 가볼까요? 강남의 중심 선릉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환승할 필요 없이 그대로 소요시간 19분이면 강남 선릉까지 도착을 합니다 야 정말 입지가 좋죠? 이 가천대역을 포함해서 이렇게 태평동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남 다른 쪽도 가볼까요? 어 잠실까지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복정에서 한번 환승을 하고 잠실까지도 소요시간 17분이면 도착을 합니다 와 정말 가깝죠? 강남에 딱 붙어있는 게 수정구이고 이 태평동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가천대 를 끼고 있는 태평동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천대역이니까 바로 역 앞에 가천대학교가 이렇게 있습니다 당연하겠죠? 그 앞으로 아파트가 한두 개, 세 개, 네 개, 몇 개 단지가 있고 그 외에 주택가가 굉장히 크게 있어요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이쪽은 과거에 산이고 언덕백이었는데 아주 과거에는 서울에서 이주민들이 와서 막 천막을 치고 살고 그랬던 곳인데 지금은 이 언덕이 다 주택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위성지도에서 한번 볼까요? 짠! 이런 식으로 보면 가천대역이 여기 있고 이렇게 보면은 막 주택가가 꽉 차 있죠 이 주택가가 형성이 된 지도 꽤나 시간이 됐기 때문에 현재는 여러 가지 형태로 개발 계획이 있습니다 자 아실 사이트로 돌아와서 한번 보겠습니다 개발 계획들을 보면은 성남시 북부지역 이 수정구 쪽으로 해서 아주 다양한 형태의 개발 계획이 있습니다 수인분당선 쪽으로는 태평 3구역 소규모 주택 정비 이런 것들이 있고 8호선 쪽 수진역 쪽으로는 수진 1구역, 신흥 1구역 또 단대오구리 쪽으로는 도시환경 정비 사업, 상대원 2구역, 공공주택 복합 사업 등 순환식으로 개발을 합니다 한 번에 다 개발하면 부작용이 많죠 전세 대란도 일어나고 이렇게 주택가로 꽉 차있던 곳들이 개발이 되면서 깔끔하게 정비가 될 예정이 있어요 오늘은 가천대역 쪽을 보고 있으니까 가천대 바로 앞에 있는 곳은 태평 3구역이 있습니다 이 태평 3구역 쪽은 올해 말쯤에 구역 지정 예정으로 되어 있고요 단독 주택들이 많이 있어서 사업성이 괜찮습니다 정비 후에는 한 3600여 세대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 입주까지 다 하려면 아무리 빨라도 5년 이상은 걸리겠죠 강남 두정거장인 가천대역을 바로 끼고 있고 이쪽이 상당한 오르막길이긴 하는데 그래도 물리적 거리가 그렇게 멀지는 않아요 주변으로 초등학교, 중학교도 끼고 있고 전체적인 구역의 모양이 이렇게 반듯하게 생겼습니다 상당한 오르막이지만 어느 정도 좀 평평하게 작업을 한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태평 3구역 이야기는 할 말이 너무 많아서 다음번에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가천대역 3권, 스 3권 한번 보겠습니다 그 지역에 스타벅스가 몇 개 있나 보는 거고 스타벅스 입점 개수에 따라서 유동인구나 일자리 개수를 좀 가늠해 볼 수 있겠죠 가천대역 주변에는 스타벅스가 없고 이 우측으로 스타벅스, 성남 이마트점이 하나 있고 모란역 쪽에 또 스타벅스가 하나 있네요 대학가인데 스타벅스가 없는 게 조금 아쉽긴 합니다 가천대역 앞에 로드뷰 한번 보면 자, 이쪽으로 가천대역 4번 출구가 있고 앞에 이 성남 대로인데 이게 대로입니다 도로가 굉장히 넓죠 주변에 몇 개 아파트나 오피스텔 같은 것도 보이고 뭐 이쪽에 프라자, 상가 건물 이런 것들도 보이고 가천대학교, 한의과 대학, 약학 대학 의대 관련된 곳들이 앞에 많이 보이네요 상권이 조금 부족하다는 느낌도 들고 스타벅스는 보이지가 않아요 자, 드디어 여러분도 궁금하고 저도 궁금한 부분 그래서 태평동 가천대역 3권에 어떤 아파트들이 있고 가격은 어느 정도 하는데 이런 것들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호객노노 사이트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필터링을 아파트로 했고 매매로 했고 국민평형인 30평형대로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가천대역 2번 출구 바로 앞에 있는 가천대역 쌍용스윗.홈 아파트입니다 191세대에 2005년 입주했고요 34평을 한번 보면 작년 7월에 8억 9,500 마지막 거래로 실거래는 없습니다 그 전에도 8억대, 8억대, 8억대 가격으로 꾸준히 유지가 되고 있었어요 호가 나와있는 것을 보면 10억에도 나와있고 11억에도 나와있고 일단 실거래는 없는데 호가는 기존 거래보다 좀 세게 나와있습니다 가천대역 쌍용스윗.홈 아파트는 초역세권이기도 한데 또 우측으로는 바로 성남서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위성지도상으로는 바로 옆에 있긴 하는데 실제로는 이쪽이 조금 오르막길이에요 로드뷰 한번 볼까요? 역에서 이런 식으로 올라오면 이쪽에 바로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이죠? 관리가 아주 잘 돼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초등학교는 이 위쪽으로 가면 있어요 이 오르막이 좀 완만하다가 여기서부터 좀 상당히 높아지고 이렇게 계단 같은 것이 보이죠? 아주 가깝긴 가깝습니다 고학년이라면 뭐 별 문제가 없는데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가 있으시다면 현장답사 가서 이렇게 한번 걸어서 왔다 갔다 해보시면은 감이 좀 오실 것 같아요 아파트 하나 정도 더 보면 이 성남서초등학교 앞에 쪽으로 가천대역 동부센트레빌 1단지 있습니다 248세대 2006년 입주고요 32평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도 작년 10월 이후로 실거래가 없네요 8억대까지 거래가 됐었고 현재 호가는 1층은 제외하고 8억 9천, 8억 3천, 8억 3천, 8억 이런 식으로 호가가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동부센트레빌 1단지 로드뷰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은 왼쪽에 초등학교가 있었죠? 초등학교 바로 길 건너 우측에 있는 게 동부센트레빌 1단지 아파트입니다 역에서도 가깝고 길 건너면 바로 학교긴 한데 이게 상당히 오르막길이 이렇게 있어요 현장답사 가보시면은 지하철역까지 실제로 한번 걸어갔다 와보시고 단지가 이렇게 오르막을 따라서 길게 펼쳐진 형태라서 아랫동쪽과 윗동쪽 비교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고가 높다는 게 단점이기도 하지만 또 그만큼 전망이 확보가 되는 동들도 있으니까 전망도 비교해 보시면서 보면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수인분당선 가천대역세권 분석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가천대역은 주거지 부동산 시장에서는 언급이 많지는 않은 곳이에요 그도 그럴 것이 단지형 아파트가 많지가 않고 역 이름도 또 대학교 명이라서 뭔가 대학 주변에 상업지 같은 느낌? 뭐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지만 교통왕인 것은 확실합니다 강남까지 두정거장이고 환승도 필요 없이 한 10여 분이면 강남에 갑니다 그리고 이 태평동 쪽에 재기발 구역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미래의 신축들이 이쪽에 막 들어온다면 이 가천대역 주변으로 해서 주거지로서 가치가 많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어요 가천대역은 여기 있고 근데 위래가 바로 여기 있죠 위래 상권을 이용하기에도 가깝고 위래와 강남, 가천대와 강남의 거리가 비슷한데 현재 가격이 위래의 절반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평지에 위치한 신도시랑 비교를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쪽도 개발이 되면 어느 정도 키맞추기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시간이 좀 지나보면 알 수가 있겠죠 직장이 강남 쪽이어서 이 수인분당선 라인에서 주거지를 찾는다면 가천대역 쪽을 고려해볼 만하죠 내 식구 가족이 지낼 30평대 아파트가 한 7억, 8억 예산에서 가능하다는 것도 굉장히 메리트가 되고 큰 성남시에서 강남에 붙어있는 쪽 입지는 어디 가질 않죠 사실 이게 최고의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초 책광고 집살라고 태평동 가천대역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땅땅무슨땅 채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땅땅무슨땅 멤버십 가입도 많이 부탁드릴게요 가천대역 주변으로 이사 계획이 있거나 가천대역 태평동에 투자하려는 지인이 있으면 이 영상을 공유를 해주세요 공유해주시면 가천대역 태평동 설명은 제가 드릴 거고요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땅땅무슨땅이었습니다